자 우리 이제 새해 들어서 3일교회 7가지 DNA에 대해서 지금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 첫 번째 주일날 첫 번째 주제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타이밍 기억하십시오 오늘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 그런데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는 주제인데 이 표현에 대해서 굉장한 많은 오해들을 갖고 있어서 오늘은 그 오해를 좀 먼저 걷어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우리의 존재에서부터 새롭게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자 본문 12절을 보십시다 제자들이 감남원이라는 한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이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잠깐 앞을 좀 봐줄까요 여러분 지난주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에 모여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기억나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들고 뛰고 나가서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무언가를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과 더불어 우리가 사역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 승천하신 현장인 감남원이라는 산에서 제자들이 이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때가 안식일이래서 안식일이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일정한 거리밖에 걸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지금도 안식일 날에는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눌러요 그래서 호텔 같은 데 가면 안식일용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어요 저절로 열려요 이것도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그 정도로 철저히 지킵니다 이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어쨌든 13절을 볼까요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그러니까 아마 일정기간 어느 집 다락방에서 묵었던 것 같죠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잠깐 이 부분도 설명이 좀 필요한데 유대인들은 율법의 기초에서 중요한 몇 가지 법이 있어요 첫째 유명한 법이 정결법입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입구에 돌항아리가 있어서 물을 담아놓고 밖에서 외부 손님들이나 집안 사람들이 들고 날 때 거기에 물로 반드시 발을 씻어요 손을 씻어요 그래서 모든 외부에서 얼룩지고 더러워졌던 것을 씻는다 정결예법입니다 그리고 또 못지않게 중요한 게 낙은의 환대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 마을에 청파동이면 청파동에 거린이나 노숙자가 발생하면 수치로 알아서 반드시 거리에 노숙하는 사람이 없도록 어느 집이든 그 집으로 영접을 해서 묵게 해야 됩니다 이게 공동체의 명예예요 그런데 만약에 아무도 그를 받아주는 운이 없어서 그가 노숙을 하게 되면 그 마을에 수치로 여길 정도로 이 환대법은 중요합니다 집집마다 다락방이 있어요 소위 오늘식으로 얘기하면 게스트룸이 됩니다 저희 교회도 성교사님들이 묵도록 게스트룸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아 우리 교회가 게스트룸이 있어요 모르셨나요 저 D관에 가면 그 4층인가에 성교사님들이 묵을 수 있도록 게스트룸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 건물에도 있었는데 3개 정도의 룸이 있었는데 너무 공간이 협소한 나머지 지금 그 게스트룸 운영을 D관으로 옮겼어요 조금 옹색하죠 그래서 A관에 건물을 지으면 거기에는 조금 여유 있게 게스트룸을 소위 다락방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제자들이 이 게스트룸에 묵게 된 거죠 그런데 명단이 등장을 합니다 이 명단은 누가 보금 6장에도 이미 누가가 소개했을 정도로 순서만 바뀌었지 일치하는 명단입니다 11명이 소개되죠 여기에 등장하는 유다는 가로딘 유다가 아니에요 다른 유다죠 그 사람이 이미 삭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한 명이 결혼이 생겼으니까 모두 11명이 되겠죠 11명의 명단이 새롭게 작성이 됩니다 왜 이 명단을 썼을까요?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저희도 지난주 저녁예배 때 말씀 듣기 전에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새로 임명된 지휘자 위원장 지난주 주일 저녁에 박연경 지휘자님이 안 나오셨어요 조크로 한 건데 너무 심각하게 들으시네요 그런 분들을 다 단 위로 올라오게 해가지고 인사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명단을 어쨌든 쫙 불렀어요 그런데 여기에 그 성격의 명단이 얹어져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한다 그 뜻이에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한다 정부가 새로 출범할 때도 어떻게 하죠? 이제 장관들 또 비서관들 새로운 명단이 쫙 발표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맥락적인 느낌은 이런 거죠 이제 무언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려고 한다라는 선포요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일? 자 누가 보금 22장을 좀 띄워주세요 잘 들으세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얻어게 한 자들이에요 함께 한 자들이에요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했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중간에 좀 어지러운 걸음도 있었지만 또 이상한 돌발 행동들도 있었지만 어쨌거나 어려움 중에 시험 중에 함께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제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죠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이수님 자신이죠 하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게 맡기셨어요 이수님에게 그와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는 누굴까요? 사도들과 이어질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맡겨 13절 아주 중요하니까 29절 다 같이 시작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 대목은 어마어마하게 오늘 중요한 주제가 드러나는 본문입니다 잘 보십시오 너희로 내 나라 하나님의 나라겠죠 있어 내 상에서 먹고 자 여러분 내 상에서 먹는다는 말은 우리 10편 23편 5절을 떠올리게 하는데 자 한번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본문을 잘 보세요 주께서 이제 순례자의 순례가 다 마쳐진 후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뭘 차려주세요 잔치상 밥상이란 얘기에요 상을 차려주세요 이 상의 개념이 왜 중요하냐면 항상 임금이 자기 상에 사람을 앉힐 때는 두 가지입니다 내 자녀가 된다는 뜻이고 동시에 내 나라의 상속자로 앉힌다는 뜻이에요 다시요 내 자녀가 되는 동시에 내 나라를 모하는 자로 상속자로 부르신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누가복음 22장 28절을 다시 돌려보세요 28절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그랬어요 여기 맡겨라는 말은 맡긴다니까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아 누구를 부려먹을까 너너너너 호선해가지고 이 일 좀 해 마치 일꾼에게 일을 맡기듯 부려먹으려고 일을 시키듯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다음 절 넘겨볼까요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그러면 하나님의 상에서 먹는다는 말은 10편 23편 5절을 기체로 했을 때 무슨 뜻이라고요 내 자녀로 부르시면서 동시에 내 나라를 어떻게 할 자예요 상속받을 자예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여기에서 우리가 새로운 인식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아 일꾼이 아니라 뭐구나 일꾼이 아니라 상속자구나 일꾼하고 상속자하고 같아요 틀려요 다릅니다 그건 다른 문제예요 우리가 교회에 여러 기능이 있을 텐데 대원으로 위원장으로 맡겼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나라를 맡기고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또 사도들이 우리들에게 맡겼듯이 맡겨요 그건 일꾼으로 맡기는 줄 알았더니 일꾼으로 맡기는 게 아니라 뭘로 맡겼다고요 상속자로 맡겼다고요 그러면 상속자에게 당연히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그 일을 맡은 명분상으로는 일을 맡았지만 본질은 뭘로 맡은 거예요 상속자로 맡은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라는 표현이 있어요 먹고 마신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따라서 합니다 누림 그 일을 그 맡긴 것을 누리도록 하는 데 하나님의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누려라 여러분 일꾼으로 일을 하면 그냥 밥벌이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일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맡았지만 일꾼으로 맡은 게 아니라 월급쟁이로 맡은 것이 아니라 내가 누림으로 상속자로 맡았다면 그것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개념이 약해요 사실은 굉장히 약합니다 이번 통영선교에서도 오늘 다 귀경을 하겠지만 우리 청년들하고 첫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돌아보면 제 나이가 이 나이 되도록 제 신앙을 이렇게 버티게 해준 동력이 뭘까 돌아보면 제게 기억의 유산이 있더라고요 기억의 유산 20대 청년 시절에 제가 다니던 내수동교회에서 그 옥상에서 몇 안 되는 귀한 형제 자매들하고 함께 같이 기도원에 다니고 같이 말씀을 연구하고 은혜를 받으려고 사모했던 그 형제들과의 선명한 기억의 유산이 제가 마음이 지치고 공고해지고 여러 가지 일로 시달릴 때마다 저를 다시 리플레시해 주는 소송케 해주는 역할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도 이 선교를 먼저 내가 어떤 결실을 내야지 일을 해야지도 중요하지만 누려라 그래서 지체들과 함께 했던 이 공동의 기억이 여러분 먼저 자신에게 유산으로 물려줘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공동체의 기억으로 물려줘야 된다 힘들었을 때 우리 찬양대원들이 저마다 집에서 연습해가지고 영상을 편집해서 모자이크처럼 만들어가지고 이 모니터에다가 각자 집에서 찬양하던 모습을 음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영상으로 띄울 때 저는 그 장면을 보고 눈물이 났어요 얼마나 귀하는가 이게 전부 우리가 이 고통스러웠던 시대를 함께 지나갔던 뭡니까 기억들이에요 유산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억지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 저걸 굳이 못 부르면 말지 저렇게까지 하나 누가 그럴 수 있겠죠 아니요 그렇게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포기할 수 없다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공유했던 것들이 깊고 짙은 기억의 유산으로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오늘 이 말씀은 내가 어떤 존재냐 자녀고 일꾼이다 상속자다 상속자다 거기에서 뭐가 나온다 그 일을 어거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림이라는 차원에서 할 수 있구나 그게 보세요 회장님들 사장님들 보면 전부 일찍 나와요 6시 7시에 자기 회사니까 잠도 안 오나 봐 그 사람들은 꼭두새벽같이 나와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거 억지로 하는 사장 없거든요 신이 나서 그러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똑같은 일을 하지만 그 일을 저분이 누리면서 하는가 억지로 하는가 억지로 하면 그냥 일꾼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삶의 현장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맡은 상속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현장이라고 인식을 바꾸면 달라지는 거죠 따라서 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존재에서 사명이 나온다 참 멋진 말이죠 다시 한번 존재에서 사명이 나온다 믿습니까 아 나는 상속자였구나 그러니까 이 일을 누가 시켜서 하는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두 번째 누가 보금 11장을 좀 띄워주세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마지막 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대입법을 잘 보세요 너희가 악한 악당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아요 그런데 이것과 뭘 유비시켰는가 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 구하는 자는 상속자여 자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그럼 여기서 말하는 좋은 것은 곧 뭘 가리키는 걸까요 성령님을 얘기해요 비교급으로 안 썼죠 이건 비교급으로 쓸 이유가 없는 게 유일한 거니까 고유한 거니까 이건 비교급으로 쓸 수가 없어요 여러 중에 최고를 얘기할 때는 가장 좋은 것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냥 좋은 것은 유일한 거예요 유일한 것 자 악할지라도 좋은 것 그런데 이 좋은 게 뭔가 봤더니 성령님을 얘기해요 자 지금부터 이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오해를 좀 먼저 걷어내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 성령을 받았다 하면 어떤 오해를 갖냐 하면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일을 맡았으니까 어쨌든 일을 해야 되는데 상속자로서 내가 힘이 딸려 그래서 그 힘을 도와줄 어떤 능력 또는 권능 정도로 잘못 이해를 해요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소개되거나 가르쳐질 때 이런 아류의 설명들을 많이 들어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어떤 파워 정도로 성령님을 이해하는 분들이 도로 있어요 아닙니다 성령님은 3위 하나님 중에 한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뭐냐면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라서 어거지로 우리 안박으로 가지고 너 말 들을래 안 들을래 이렇게 목을 쬐서 또 팔을 비틀어서 항복을 받아내는 그런 식으로 자기 자녀들을 설득하지 않아요 기다리세요 왜? 우리를 존중하는 차원에서보다는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좀 이렇게 뒷골목에 불량한 사람들이 자기 사랑하는 연인을 쟁취하기 위해서 흉기로 협박을 해가지고 밤에 강제적이고 물리적인 방식으로 보쌈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건 사랑이 아니죠 진짜 사랑은 상대방이 기다림 끝에 당신 없이는 못 살겠어요 이렇게 자백을 하고 고백을 하도록 계속 시간 속에 기다리고 그가 나를 좋아할 수 있도록 태도를 바꾸고 그러니까 끊임없는 설득 작업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방식을 쓰시지 총들이 되고 너 나를 사랑할래 안할래 사랑할게요 사랑할게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건 협박이지 그런데 우리에게 기다려준다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 정확하게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인정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가끔은 이제 밴들거리고 말 안 듣고 그래도 억지로 안 해요 저 어떤 위험한 지경까지 갈 때는 강제적인 방법을 사랑하시게 쓸 수는 있는데 보편적으로 기다리세요 왜? 왜 우리를 인격적인 대우를 하시면서 동시에 사랑의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사랑은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완전히 내 의지를 비워내고 그분이 내 안에서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주권을 내어드리는 태도를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개념은 양적인 개념이 아니라 지배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맞죠 여러분? 내가 얼마나 그분께 지배당하느냐 자 10편 23편 1절을 한번 띄워 주실까요? 시작 여호하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1절의 선언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냐 하면 여기에서 이미 주가 누구고 종이 누군지가 관계 설정이 이미 전제됩니까 안됩니까? 전제되는 거죠 양이 배웠죠? 초근시에다 다리도 짧고 한번 길을 잃으면 못 돌아와요 자기 스스로는 목자가 찾으러 가야지 그만큼 아둔하고 성질도 급한데다가 아주 까다로운 존재예요 그런데 그 양이 목자가 끌고 가는데 목자 아저씨 이쪽 길로 한번 가보면 어때요? 우리 생각엔 거기 꼴이 많을 것 같은데 이 아랫길로 가면 어때요? 거기가 좀 그래도 힘이 덜들고 안전할 것 같은데 양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위험천만한 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술래길을 다 걸은 다음에 왜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고백을 하는지 아십니까? 양은 철저히 목자의 뒤만 쫓아갈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완전한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양떼를 굳이 데리고 지나가는 이유도 그 바카의 골짜기를 지나야 지푸른 녹색의 빛깔이 흐르는 고단백질의 영양가의 초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가파른 언덕을 양떼를 몰고 올라가요 올라가면서 양떼들은 죽겠죠 속으로 욕도 하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도 그 과정에서 그동안 섭취했던 그 꼴들을 통해서 피로, 살로, 뼈로 양분이 전달이 돼서 가장 튼튼해지는 기간이면서 무서우니까 이놈들이 목자와 가장 밀접해지는 시간이 또한 어둠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도 한번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그래도 외마디, 비명한 한마디라도 주여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시간이 모든 게 널널하고 평안하고 안전할 때입니까? 죽을 지경에 놓였을 때입니까? 죽을 지경에 놓였을 때예요 근데 그때가 가장 목자이신 예수님과 밀착돼 있는 시간이었다고요 믿습니까? 그때가 가장 안전한 부족함이 없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여호하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말은 이미 내 모든 삶의 시간의 주권을 그분께 완전히 이양하는 시간이었어요 믿습니까? 자, 그 다음에 14절을 한번 볼까요? 이제 마지막 절인데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 예수 가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뭐에 힘썼다고 돼 있습니까? 기도에 힘썼다 자, 여러분 이제 앞을 보세요 왜 마무리가 기도로 끝이 날까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기도에 전염하고 있을 때 뭐가 임하십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사실 이런 식으로 기도를 오해할 수가 있는데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이런 기반으로 이해를 하면 기도는 조건이 되었고 이미 그 사람에겐 기도가 행위가 됩니다 율법이 됩니다 기도는 왜 하죠? 가장 적극적인 고백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 이 문제 제 힘으로 이 세상에선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방법이십니다를 가장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태도가 기도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기도는 우리에게 더 나아가서 적용거리를 하나 던져줄 수밖에 없는데 제가 영시 예배 때 오늘 이 사회 중독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중독 꼭 마약 중독만이 중독이 아니죠 마약 못지않게 심각한 일상의 중독들이 여러분 오늘 현대 젊은이들에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사람에게 중독, 스마트의 중독, 또 자기 습관의 중독 많은 중독에 자기도 모르게 매여져 있어요 이 중독의 문제는 우리가 좀 심각하게 오늘 적용 겸 한번 고민을 해야 되는데 우선 인간은 무언가 의존할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무기력한 존재예요 맞죠? 뭔가 의존해야 돼요 두 가지 두 가지인데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빚으실 때 어떻게 설계하셨는가 하면 누군가의 사랑을 의존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으면서 그 길을 잃어버렸죠 그런데 그 본성은 남아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그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길일까? 저 사람이 답일까? 왕좌왕 하는 거죠 또 두 번째 뭐냐면 사람은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리면 사람은 꽝이에요 사명을 잃어버리면 사람은 꽝이에요 돈 많이 벌었어요 원대로 그런데 돈을 딱 벌고 절정의 자리에 올라갔는데 성공을 했는데 내가 이 돈을 왜 벌었지? 그냥 즐기려고 벌었나? 갑자기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절정에 올라간 친구들이 갑자기 자살을 해요 의미를 못 찾는 거예요 내가 이르려고 그 수많은 밤을 잠 못 이루고 허덕이면서 여기까지 달려왔던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형벌이 무임입니다 톨스토이 작품에도 이 무임이라는 말이 나오죠 돌을 언덕 높이까지 올리게 해요 그 다음에 산 밑으로 다시 떨궈요 다시 또 올리게 해요 이걸 가장 무서운 형벌로 기록합니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간정했던 납북은 아니지만 북에 방문했다가 감금되어서 포로가 된 그리고 감금 생활을 한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임암흑의 목사님이라고 제일 견디기 어려웠던 게 그 30몇 도 영하 땅을 파괴해요 또 다음 날 가서 그 땅을 묻으라고 그래요 또 땅을 파괴해요 교화소라는 데서 그거를 3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손이 다 얼음덩어리가 돼가지고 동상이 걸리는데도 무의미 인간은 의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고생을 해도 의미가 있으면 그걸 감당한다고요 그런데 아무리 기화요초가 만발하고 푸른 초장이 깔려 있어도 거기에 내가 있어야 될 의미를 찾지 못하면 그게 그냥 한낱 꿈에 불과한 거예요 이게 무슨 내게 의미가 있을까 인간은 그런 존재 사랑과 의미 또 다른 말로는 사명이라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 허기를 찾아 여기가 길일까 저기가 답일까 이렇게 하면 내 그 허기가 채워질까 돌아다니다가 뭔가 중독이 돼요 글을 한번 띄워주세요 중독에서 자유로워지려면 이라는 글 속에 있는 인형구인데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것에 의지한다면 포로가 되도록 자신을 노출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첫째 신속한 만족을 주어 뭐가 되게 만들죠 결국 습관이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마약이 무서운 거예요 습관이 되면 그 다음으로 그것이 습관이 되면 그것을 점점 더 많이 갈망하게 돼요 그 습관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 만족이 사라지면 더 강력한 만족을 자꾸 찾게 돼요 중독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점점 더 많이 찾게 된다 그런 다음에 평안함 여유로움 좌절감 분노 전부 해소가 되겠죠 삶의 어려움에 벗어나고 자신과 타인으로부터 은신처를 얻고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무감각하게 되기 위하여 이런 것들을 의존하게 될 때 당신은 이미 어디에 갇히게 됩니까 중독이라는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가장 근절할 수 있는 원초적인 방법이 뭐냐 하면 모든 주권을 그분께 드리는 가장 적극적인 기도의 자리를 정기적으로 갖는 일입니다 제가 최근에 무슨 책을 읽다가 출판사 이름이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출판사예요 바람이 불어오는 곳 보니까 어디서 많이 듣던 표현인데 김광석의 노랫말에서 들었어요 그 말을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런데 그 글을 보니까 띄어쓰기를 안 해놨어요 바람이 불어오는 곳 알고 봤더니 이 출판사 사장이 누군진 모르겠는데 그걸 고유명사화해서 출판사 이름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쭉 리스탑을 해보니까 아주 좋은 저는 그 출판사를 알질 못해요 대표하고 만난 적도 없고 아주 좋은 기독서저들을 많이 출판해냈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라는 표현이 너무너무 좋아요 거기가 바람을 일으키는 진원지라는 뜻 아니에요 진원지 그럼 우리 삶을 진짜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내고 그 얽매였던 모든 삶으로부터 자유쾌하는 바람이 불어오는 곳 무슨 자리일까요 그게 기도의 자리예요 기도의 자리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하라고 하고 마칠게요 자꾸 영화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누가 냅둬요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그렇다고 제가 영화만 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독이 있는데 밑이 깨졌어요 거기다가 물을 채우라고 그래요 어떻게 물을 채웁니까 내과에 가서 물을 퍼부어도 채워지나요 밑이 빠졌는데 그때 그 문제를 냈던 분이 그 독을 물에다가 확 집어던져요 그러니까 독이 물이 찼을까요 안 찼을까요 차죠 닮아야 놀자 이 영화의 한 장면이에요 그 조폭들이 절간에 은신을 하러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기거하면서 스님들하고 족구도 하고 여러분 모든 재능과 인생과 시간을 꼭 신학교만 가고 성교지만 가는 게 능사가 아니라 그런 좋은 문학 컨텐츠를 좀 만들어냈어요 돈 있으면 여러분 그 닮아야 놀자 영화 한 편이 불교계의 호감을 갖게 하는데 어마어마한 포교의 동기가 됐어요 그런데 베노 코바디스 쉽게 이런 영화 이후에 뭐 그렇게 딱 볼만한 기독교 컨텐츠가 이제는 더 이상 안 나와요 물론 사이사이에 좋은 독립 영화들도 사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방송국의 좋은 PD가 되어서 좀 그런 말도 안 되는 동성애를 은근히 조장하는 그런 프로그램 만들지 말고 건강한 컨텐츠를 좀 만드시라고요 건강한 영상을 만들고 믿습니까 자 이제 딴 얘기가 됐는데 결론 우리가 진짜 자유로워지려면 성령을 내 안에 채운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미 성령님은 내 안에 내주하셔요 문제는 우리가 나 자신을 그분 안에 던지질 못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2023년을 새롭게 시작하는데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는 말은 그분의 능력을 월급 받듯 이렇게 받아서 쓰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맡기는 개념이에요 할렐루야 이 순정이 한 해 여러분들의 일상의 큰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머리 숙여 경배 드리는 사랑하고 사랑하고 사랑하는 우리 귀한 보석 같은 청년들 성도들 해외 군에 멀리 출타해 있는 가족들 특별히 고향의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 복중의 생명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